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9일 채병무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이죠. 국빈 방문 중에 미국 넷플릭스로부터 유치했다는 4년간 25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문제를 놓고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며칠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경제적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미 2022년에 8천억 원을 한국에 투자했다. 우리가 투자 유치를 안해도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대통령 박미의 첫 성과 자랑인가.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넷플릭스 측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 이후에 현재까지 투자한 누적 투자 금액의 2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3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의 2배다 이거죠. 최근 일부 언론 정치권이 제기한 넷플릭스의 지난해 콘텐츠 투자액 추정치 약 8천억 원이라는 부분. 그거는 실제 제작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다. 그러니까 정청내처구원이 얘기한 것은 오류다 이런 뜻이죠.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오죽하면 이런 입장문을 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한국의 야당 그것도 제1야당. 제1야당도 그냥 제1야당이 아니고 국회의 압도적 다수의 이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관해서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가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반박문을 발표하는 일.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냥 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뭐 심한 공격이다라고 해서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얼핏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이런 국내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또는 외국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 또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냥 얼핏 기억나는 것만 해도 작년 11월이었죠. 김의겸 그때는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주한 EU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을 했었죠. 그래서 둘이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그 비공개 면담을 하고 나와서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 가지고 사과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김의겸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한 EU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는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주한 EU대사가 웬만하면 참았을 텐데 외교부의 우리 외교부의 대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그 부분을 수용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짓말이었다. 주한 EU대사가 하지 않은 얘기를 김의겸 대변인이 만들어낸 거다. 이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김의겸 대변인을 교체하지 않고 최근에서야 교체를 했죠.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찌 보면 한국의 입법부의 제1당이 우습게 보여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죠?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민주당. 김의겸 의사가 작년 11월에 캄보디아 가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살 소년의 집을 찾아서 위로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안고 사진 찍고 이랬던 거 보이시죠? 그거를 장경태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라 이렇게 하면서 조명이 있었네 없었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가는 바람에 경찰이 수사까지 해서 지금 그것도 조명이 없었던 걸로 밝혀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서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의 그 아이의 주거지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보니까 코리아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해서 또 이 문제를 언급을 했더군요. 그것도 보면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 됐다. 어린이병원 김여사의 어린이병원 방문은 김여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 우리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웃기지 말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뭐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주제국 그러니까 한국 한국의 여야 간의 공방 그 이슈에 웬만하면 외국인이나 외국은 기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외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내정불간섭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외국 기업이나 외국이 기어들 수밖에 없도록 지금 국내의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시니컬하게 K-정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국제적 이슈, 말이 국제적 이슈지 국제적 망신거리입니다. 우리 왜 가끔 언론 보도에 보면 해외 토픽 뭐 이런 날이 있죠? 가끔 보면 황당하거나 또는 있어서는 안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해외 토픽란에 주목도를 보여서 끌어들여서 거기에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그런 수준 아닌가요? 아니 김건휘 여사가 해외에 가서 심장병 앓고 있는 어린이 안고서 위로하고 그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조명을 넣고 찍었건 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서 찍었건 제가 보기엔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서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례니까 실례니까 사진이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뭐 조명을 진짜 설치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찍는데 플래시를 터뜨려서 찍어야 되겠죠? 플래시를 터뜨리면 조명을 밝힌 거와 뭐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플래시를 터뜨려서 찍었건 뭐 조명을 밝혔건 그게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되죠? 거기에 가서 그 어린아이와 그 가정을 위로하는 게 그게 그 사진에 드러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적어도 그날 위로하러 간 그 사람의 선인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게 김건휘 여사라는 이유로 그걸 헐뜯고 무슨 빈곤 포로노까지 끌어들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과연 그게 김건휘 여사가 노린 게 뭡니까? 그 사진으로 뭐 그래서 앞으로 김건휘 여사가 무슨 정치 활동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인도적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정쟁적 요소로 끌어들인 것 캄보디아에서도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오히려 화제가 되지 않았겠나 그러다 보니까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코리아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이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다 뿐만 아니고 넷플릭스도 한국에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콘텐츠에 대한 수요자가 있습니까? 그중에서는 야당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사실상 정청래 최고위원의 문제 제기를 반박하는 이런 입장물을 내면 본인들의 비즈니스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도 이런 걸 낼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오히려 높아진 건 한국에서는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여야가 싸운다 내지는 정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또는 여당 이런 건 무조건 다 잘하는 그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 무슨 토픽감 같은 데에 등장할 만한 한국 야당의 문제지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아니면 사전에 좀 걸르면 어떤가 뭐냐면 이거는 한국 야당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정치 수준을 국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라망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제기를 할 때는 무슨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반론까지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기자로서 취재를 하다가 열심히 취재를 거의 다 해놨는데 반론을 들어보니까 이 반론이 그럴듯하다 그러면 이 취재한 게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제기를 하는데 당사자의 반론을 들어보니까 그 반론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문제제기를 접어야죠 그것처럼 한국 야당도 뭐 무슨 뭐 글로벌 호구니 뭐 어쩌고 하는 얘기들 하려면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봐도 문제제기를 할 만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또다시 점검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K정쟁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우리나라는 지금 서방선진 7개국 G7 그에 이어서 G8이 돼야 된다 외국에서조차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 수준은 저 어디 개발도상국 수준이 돼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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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